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따라도 네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네게 전화를 걸어 아직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나는 너의 곁에 다가가고 싶은 걸 널 보면 난 떨려 널 보면 널 믿어집게 돼 널 어떻게 매일 더 예뻐지는지 왜 이른 내 곁에 섬인지 난 난 잘해 가기 전에 널 나만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 이제는 말할게 한 걸음 한 걸음 너의 곁에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살짝 고백할 거야 어제도 오늘 너 사랑스러운 모습에 빠져나올 수 없는 나는 너만 보고 살아야 할까봐 넌 항상 날 떨려오게 해 오늘 너의 손을 잡아도 되는지 아직은 내가 잃은 건지 난 여자로 보지 않을게 어진 너의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는 말할게 널 위해 준비해왔던 내 맘을 담은 말들이 왜 항상 네 앞에서 나오지 않을까 널 보면 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큰데 이런 내 맘을 넌 알아줄겠니 한 걸음 한 걸음 너의 곁에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살짝 고백할 거야 어제도 오늘도 사랑스러운 모습에 빠져나올 수 없는 나는 그날 보고 살아야 할까봐 작은 목소리로 내게 살짝 고백할 거야 어제도 오늘도 사랑스러운 모습에 빠져나올 수 없는 나는 너만 보고 살아야 할까봐 너만 보고 살아갈래 나 너만 보고 살아가 너만 보고 살아가 너만 보고 누구도 너가 너만 봐